아 돌아가신 분 차 만졌으니 부정 탈락 아 나 아까 맞다 트렁크 열었지 아 맞다 부정 타겠다 야 어쨌든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줍시다 여러분 난존 운전 하세요 으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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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핸드폰 뚝 빠질 뻔 했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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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뭐야 딸기 농장 아니야 딸기 농장 으 딸기 농원 이거 내가 좋아하는 데 딸기 농원 딸기 농원 딸기 농원이네 하 어 아 아 아 아 언니 스트로베리?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메뉴 시원해 안녕 태국은 이런 딸기농원이 많아 치앙마이 쪽에도 많고 딸기농원에 놨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내가 지나가다 몇번 봤거든 노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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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농원 유치 여기 하긴 치와 이 국도변 외진 곳에 이런거 차려 놓으면 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 세우고 야 딸기 농원이다 이러면서 구경할 줄 알았나 보지 어림없지 비행기 해놓고 사와디카 식당인가 어 으 음 이런 것들 이런 식당들 음 저 이쁘죠 꽃 쫙 있고 저기 또 뷰포인트 있네 사인 찍는데 막 이런데 쌀떡이 없는가 야 얼마나 손님이 없으면 내가 오니까 저 여자 종업원이 뛰어 나오잖아 깜짝 놀래갖고 자기도 손님 처음 봤거든 여기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뛰어 나오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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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뭐 염소 이 새끼들 좀 있나 본데 염소 새끼들 으 맞지 토끼도 있어 어 토끼 가슴 아픈 어 닭 새끼 있고 이건 체험 농장 체험 농장 봐봐 봐봐 야 닭이 졸라 크네 졸라 커요 아 어 작이 있고 어 어 여기는 올챙이 또 올챙이 옳챙이 올챙이 보이지 올챙이 어 올챙이가 있다는 건 개구리 수종 식용 개구리로 여기서 키운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칠면조 칠면조 있구요 닭 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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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주종목은 닭이고 여기 염소 있네 염소 매 있네 매 매 매 키뚜아야 키뚜아야 능송 어 얘 존나 이쁘다 색깔 봐 왜 이리 이쁘냐 얘 능송 쌈씨하옥재팻 씹 씹도와 있는데 다 새끼만 있네 야 여기 염소도 좀 이쁘다 애들이 애들이 좀 이쁘지 않아 생게 얘 존나 이뻐 얘 색깔 봐 나 이런 색깔 처음봤어 염소 뭔가 존나 고급지지 않나 얘 이쁘지 어 저기 방도 있고 아까 나 찾는거 아냐? 나 찾고 있었네 귀엽게 다 올라가 40밥 50밥 난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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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낀 피아노 낀 피아노 낀 피아노 낀 난평 피아노 낀 모르네 난평이를 알 수가 없지 피아노 낀 피아노 낀 아 시원해 한 잔 먹고 맛있다 못 타락 tip tip 주자리 10번 연락 어? northside beautiful 네, 네 Deus Deus .. 파워 파워 하아 come on okay 안쪽은 네 안쪽은 네 네 은 그리고 수 갈 mã수나 pockets Macht는 코스탄 피아노 김 피아노 김 아우 커피 맛있네 담배합니까? 수부리 언니? 음 뷰티풀 뷰티풀 음 이거 이제 회 좀 먹봐 수부리 하나 필게요 수부리 점점 남풍김 남풍김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졌다는 거거든 목적지가 여러분들 남풍김 집에 도착하면 카메라를 끄는게 끄는게 맞겠죠? 그리고 단판 짓고 단판 짓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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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이 한 방울씩 나오네 커피가 왜 됐으냐 원두가 이거 상한건가 먹고 나는데 쓴 맛이 안 없어지네 아 더워 들어가이 아 졸랐어 원두가 마음을 정한 건가요 일단 가서 얘기 좀 해보고 여기 연금볶음 이런거 있네 여기 맥주 파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팔고 밥도 파나 밥은 안파네 음료만 팔고 이게 남풍김 친구 아니야 남풍김 남풍김 누구야? 누구야? 친구 아니네 학교 동창일수도 있잖아 남풍김하고 이거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담뱃제에 담뱃제에 물 타갖고 마시는 그런 기분이다 쓴맛이 안 없어지네 원래 먹고 나면 넘기고 나면 쓴맛이 없어져야 되잖아 입속에 계속 있어 쓴맛이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런거 같아 태미 대추 원 폼이 태미 아 아 아 Aw 땡미에 오지 우리 라랄라 라라라 라라라 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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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보자 난폭김 잡으로 한 10분 가면 되거든 아니다 한 10분? 10분 가면 되겠다